라이츠! 나도 라이츠인데? 오! 아일라! 라이츠 큐! 엄마 이거 윤준이한테는 차 탈 것 같애 어 오큘뎅이 엄마 underscore ㅎㅎㅎㅎㅎ 아필가 올렸데? 뭐야 이거 맞히려고..다 잘못 놓지 말고 이러냐 내가 4개고 알겠지? 어떡해! 아니 지금! 장성 카페 누비에 왔는데 여기는 잘 되어있습니다. 가족들이랑 왔고 숲이 연결되어있어요. 이렇게 통으로. 멋있죠? 사랑이는 뭐 먹는다고? 터티 초코 마젤레. 아.